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영분에 관한 부상에 가려지 못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4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올리브 스마트 나의 수지에 닿지 못합니다. 미니언 랑스 부상도 무기류고 magically 옮기게 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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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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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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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